기대하시고 기대하시고 맘아시던 무성영화 변사극 이수일과 심수 아 전우성이 감독하고 개그맨 최영준이 변사로 나섰다 시보야 붉은 날을 바라보며 이별에 몸부림치던 이수일과 심수 사랑을 따르자니 돈이 울고 돈을 따르자니 사랑이 우는구나 49번 웃기고 딱 한 번 울립니다 손수건 준비하세요 사랑과 눈물과 감동의 바누라마 이수일과 심수 1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샌디에고 소망교회 소강당에서 만나십시오 입장료는 20불 지금 예매하세요 858-560-1500 858-560-1500 선착순 예매합니다